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리버즈 김두영입니다 이번 경기는 안산족구하고 청해족구의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산족구의 강선정 선수와 청해족구의 정민우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양팀이 한 번씩 공격을 했는데 2대0이네요 안산족구의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산족구의 3대0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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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민호 선수의 강력한 안축이 들어왔네요 2대3으로 안산족구가 한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3대 3 3릉 4대 3 2대 3 아 4대4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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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4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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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2대4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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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대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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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대13 12대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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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대17 13대17 13대1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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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대14 13대18 13대18 14대1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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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대18 15대21 15대19 14대18 15 aussit 15 16 16 18 1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